오늘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전국 주요 무역항의 하역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됩니다. 설 연휴 기간인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 동안 유류와 철광석,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원자재 처리 부두의 경우 휴일 없이 대부분 정상 하역 체제를 유지합니다. 수출인 물동향을 처리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은 설 당일에만 휴무하고 선사나 화주로부터 48시간 이전 작업 요청이 있거나 긴급 화물 발생 시에는 설 당일에도 하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일반 부두의 경우 대부분의 항만이 설 당일과 다음 날까지 휴무를 시행하지만 긴급하게 하역해야 될 화물이 있을 경우 해당 항만의 회사에 요청하면 작업이 가능한데요. 이를 위해 항만 운영 정보 시스템과 해상교통관제 업무를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로 정상 운영하고 예선과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평상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 선박에 필요한 급유업과 급수업, 물품 공급업 등 항만 운송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 당일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